5 5 으 아 으 어 뭐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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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로 잘 타고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굿대가 방송을 안 굿대가 방송을 안 자 지금 임주원 뭐죠? 뭐 하는거죠? 뭐야? 뭐야?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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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식? 아니 이게 뭐야? 아니 환영을 내가 혼자 하는게 어딨어? 어? 스스로 하는거에요? 네? 공중파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야 일단 이게 맨날 무슨 프로를 봐도 유튜브, 너튜브를 보니까 이 프로가 무슨 방송국인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 알고 보니 이거 SBS더라고. 공중파가 일단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렇게 합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입학생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 외계인 이런 거, 우주. 어? 먼저 왔네? 아아이! 아아이! 배움 자세가 안 돼 있네 지금. 몇 시야 지금? 아니 형이야말로 배움에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여기 입학을 한 거야.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합니다. 그럼 이제 지원이 형이 이제 집사부일체 정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뭐 부득이하게 이렇게 나이는 많지만. 부득이하게 먹어요, 나이를. 막내로 합류하게 된 은정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원이 형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4년 넘게 했다고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이제 사부님도 진짜 사부, 제대로 된 사부 많이 나왔겠다. 다 만나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는 사부인척하는 사람 찾으러 다니자. 사부인척하는 사람 찾으러 다니자. 돌파리들만 찾아다니면서. 돌파리들만 찾아다니면서. 돌파리들만 찾아다니면서 검증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사부 검증. 사부 검증을 해보면 괜찮네. 막 이때까지 막 가가지고 다 배워봤어. 알고 봤을 때 돌파리였던 거야. 알고 봤을 때 돌파리였던 거야. 바로 네가 마무리는 이제 음징. 암바를. 암바 초크. 슬라이블 초크. 뭐 니바 만화. 만약에 사부님이 돌파리가 맞다면 돌을 던진 의향이 있어요? 아이 그래도 이게 어르신이 만약에 나오셨는데 그게 그래. 그건 아니지만. 그럼 나이가 어리면 던질 의향은 있어요? 아이 바로 던지지. 땅돌 던지 땅돌. 앞으로 우리 집사분 제가 어떤 방향으로. 그때 갈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